뿅! 뭐라고? 암 진단시 무려 9번!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진단시 무려 10번 주는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리얼?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요즘에 누구나 정말 암환자 그리고 암 진단관리 확률 매우 높죠? 통계치에 의하면 암 권리 확률 33% 3명의 1명꼴은 암의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뇌혈관, 심혈관, 2대 질병의 권리 확률은 22%인데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암, 뇌, 심 3대 진단의 권리 확률은 무려 55%라는 거죠. 저 보호망과 우리 구독자가 지금 제 시청자분이 저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두 명, 둘 중에 한 명은 암, 뇌, 심, 으으으으으 아쉽게도 이 3대 진단에 둘 중에 한 명은 걸린다는 겁니다. 일단은 저 보호망, 예전에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지금 현재 거의 웬만한 회사들은 최초 1회만 받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1년 전에는 50%만 진단비가 나오고 1년이 지나야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감액기간이 어느 보험회사나 다 상품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웬일이야. 작년 초부터 M사에서는 또또암이라고 해서 부위별로 최초 5번까지 진단비가 나오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L사 손해보험에서는 88암보험이라고 해서 부위별로 최대 8번까지 주는 암보험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출시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존에 암보험이 꼭 있어야 가입이 되는데요. 면책, 감액기간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받았는데 일단은 암이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면책, 90일 면책기간 없고요. 1년 미만 시에 촌스럽게 50% 감액기간, 1년 이후에 100% 그런 감액기간 없이 면책, 감액기간 없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88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이야? 이번에 8월 달에 최대 9번까지 진단비를 주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고요. 국내 최초 2대 질병도 뇌혈관 5번, 허혈성 5번, 질병 코드가 각각 다르게 진단받으면 뇌혈관 5번, 허혈성 5번, 총 2대 진단 시 10번 진단비를 주는 K-손보사에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가 있겠지만 암, 뇌, 심, 요즘에 조기 진단 시 혹은 조기 치료 시 금방 완치가 되고요. 또 다른 질병에 대해서 진단 코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물론 비싼 간편 보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기왕령, 기왕증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냐, 보장을 받을 수가 없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약관에서도 애매모호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나중에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최초 1회만 진단비를 주는 암, 뇌, 심 보다는 암도 여러 가지, 지금 몇백 개 이상의 암이 있잖아요. 암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부위별로 각각 최대 9번, 어깨에서 가장 많이 주는 9번, 그리고 뇌혈관 질환도 I60-69까지 이 중에서 최대 5번까지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심장질환 또한 최대 5번까지 주기 때문에 암은 최대 9번, 뇌질환, 심장질환은 합산 최대 10번, 10번, 10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8월달에 신상품이 나오면서 저 보호망이 지금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초 1회 받고 티약이 없어지는 단순하게 받고 또 보험료는 비싼 암보험, 2대 질병보다 암 최대 9번, 뇌질환, 심장질환 최대 10번 그렇다고 또 보험료가 비싸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비교해서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최선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망 예안주병은요. 이제는 최초 1회 끝났다. 9번, 10번이면 대박. 추후에 가입할 필요 없어요. 없어. disciples 엉덩이 오 로 рек gua 첫 獎 ic